등대지기 이 작품은 코바디스로 190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폴란드 작가 헨리크 아담 알렉산더 시엔키비치의 작품으로 고국 폴란드를 떠나 40년을 유랑하며 살던 한 노인이 등대지기로 정착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국토의 대부분이 농사가 잘 되는 평원으로 유럽의 국창지대로 불리는데요. 16세기 무렵에는 동유럽 최대의 강국으로 부상하기도 했지만 이후 18세기에 이르러 매세의 침략으로 몇 차례에 걸쳐 나라가 분할되고 결국 지도에서 나라가 사라지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폴란드는 120여 년 동안 러시아와 프로이센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이 되어서야 나라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등대지기의 작가 헨리크 시엔키비치가 태어났을 때 폴란드는 지도에서 나라 이름이 사라진 상태로 러시아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시엔키비치는 제1차 세계대전 중 스위스로 건너가 폴란드의 독립운동과 전쟁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힘쓰다가 1916년 고국의 독립을 2년 앞두고 스위스에서 타개했습니다. 그의 작품 등대지기는 1882년 미국에서 발표한 작품으로 1870년대 미국 특파원 시절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고된 삶을 살아가던 동포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필되어 최고의 단편 소설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벨 문학상 수상작 노인과 바다에 영감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잃고 핍박을 받으며 외로이 유랑하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 등대지기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나마 운하에 인접한 아스피누 워리의 등대지기가 어느 날 갑자기 행방을 감추었다. 사람들은 등대지기가 간밤에 몹시 휘몰아치던 폭풍우 때문에 벼랑을 기어오르다가 그만 비바람에 휩쓸려 바다에 익사한 것으로 추측했다. 등대지기를 채용하는 일은 파나마 주재 미국 영사관의 소관 임무였다. 그러나 하루아침 사이 등대지기 후보자를 물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날 안으로 후임자를 빨리 구해야 한다는 점과 후임자는 어디까지나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었다. 이처럼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가 등대지기란 무인 고도에서 살아야 하는 직업이므로 누구나 그 직업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바로 그날 후보자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출십 고령의 백발 노인인데다 첫인상이 몹시 침착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영사는 노인에게 물었다. 영감님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저는 폴란드 사람입니다.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어디에서 뭘 하셨습니까? 그저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지요. 하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영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등대지기란 한 곳에 늘 붙어 살아야 하는 직업인데요. 이제부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혹시 관청에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감사장이나 표창장 같은 거라도 받으신 게 있나요? 그러자 노인은 알았다는 듯이 날갓 빠진 바지 호주머니에서 떼묻은 지갑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는 그 지갑 속에서 옛날 전쟁터에서 무공을 세운 여러 가지 빛바랜 훈장과 구겨진 표창장을 꺼내 보였다. 네, 스칸빈스키라. 여기에 적힌 성함이 영감님 조남이신가요? 훈장을 많이 받으셨군요. 대단하십니다. 영감님은 옛날에 아주 용감한 군인이셨나 봅니다. 영사는 흡족한 듯이 여러 가지 훈장과 표창장을 훑어보며 말했다. 제게 일을 맡겨주십시오. 부족하긴 해도 성심성의를 다해서 성실한 등대지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감님께서는 다리가 튼튼하신가요? 원래 등대지기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 가파른 벼랑을 오르내려야 하는데요. 그럼은요. 그 점만은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루에도 보통 백여리를 노상 걸어 다녔으니까요. 혹시 해상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상 근무랄 것까지는 없겠지만 보경선을 타고 3년쯤 바다에서 파도와 싸운 적이 있지요. 그렇게 바다를 누비던 영감님께서 이처럼 고독한 곳에서 오래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은요. 하도 이곳 저곳을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살고 싶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면 오늘부터 등대지기 일을 맡아 수고를 해 주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만약 영감님께서 직무를 게을리 하신다면 그땐 곧 면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 물론이죠. 자신있게 대답하는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는 새로 얻은 직업에 대한 기쁜 웃음이 파도처럼 여울지고 있었다. 바로 그날 밤부터 이 무인 고도의 암벽에 세워놓은 등대에서는 스칸빈스키 노인이 켜놓은 등대뿔이 칠흑같은 바다를 향해 찬연히 빛나기 시작했다. 노인은 망대에 올라가 파도치는 바다를 멀리 굽어보며 지난 날의 잡념을 잊고 되도록 새로운 일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스칸빈스키 노인 만큼 70평생을 파란 곡조를 겪어가며 살아온 사람도 드물 것이다. 산에서, 바다에서, 들에서, 혹은 전쟁터에서 몇십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살아왔고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남모르는 딱한 풍상을 수없이 겪어왔기 때문이다. 그의 인생은 마치 풍랑을 만나 파선당한 대양의 이력 편주처럼 온갖 시련과 고난의 인생 역정이었다. 그러나 그가 오늘날까지 이렇게까지라도 살아 부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같은 파란만장한 생애 속에서 단 한 번도 슬픈 자기 운명을 실망하거나 좌절해 본 적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그는 언제나 자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살아가노라면 언젠가는 행복한 날도 있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지내왔던 것이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봄이 오면 여름에는 반가운 일이 생기겠지 하며 그날그날을 희망 속에 살아왔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노인이야말로 마치 평생을 내일을 기다리며 살아온 사람 같았다. 그러는 동안 세월은 실세 없이 흘러갔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노인의 까만 머리에는 백발이 늘어갔다. 그리하여 청년 스칸빈스키는 노인 스칸빈스키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렇게 건강하던 그도 이제는 기력이 쇠진하여지고 눈마저 어두워졌다. 따라서 마음도 약해져 옛날에 그토록 희망에 가득 찼던 꿈들이 이제는 하나 둘 실망의 한숨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를 더욱 괴롭히는 일은 어릴 때 떠나온 고향에 대한 불붙는 향수였다. 오직 이 노인의 하루 생활 중에서 날이 갈수록 간절해지는 것은 제비를 보거나 참새를 보거나 혹은 산을 보거나 슬픈 음악을 듣거나 가슴속에 사무치는 것은 고향 생각뿐이오. 가능하다면 몸과 마음을 편히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이 밖에 노인이 가진 욕망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한 곳에 조용히 정착하여 말없이 살아가면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것이 큰 소망이오 바람이었다. 바로 이것이 그가 남들이 다 싫어하는 등대직이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일종의 만족감을 가지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비결이었다. 또 세월이 흘러갔다. 뱃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바다의 파도가 심한 밤이면 캄캄한 바닷속에서 뭔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밤보다 더 어둡고 바다보다 더 신비한 그 무엇이 바로 이 노인을 부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인생에 지치면 지칠수록 그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올 것이다. 벼랑에 우뚝 선 등대는 스칸빈스키 노인에게는 거의 무덤이나 다를 바 없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등대직이란 직업만큼 고독하고 외로운 직업도 없을 것이다. 날이면 날마다 넓고 푸르게 파도치는 바다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제와 오늘이 언제나 똑같이 반복되는 고독한 생활 속에서 단 한 가지 변하는 것이 있다면 하늘의 천기뿐이었다. 그러나 스칸빈스키 노인은 그렇게 단순하고 외로운 생활 속에서 전에는 느껴볼 수 없었던 어떤 벅찬 행복을 맛볼 수 있었다. 스칸빈스키 노인의 일과는 대략 이러했다. 새벽이면 일어나 아침밥을 지어먹고 망대에 앉아 바다를 굽어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눈앞에 전개되는 대자연의 경치 앞에 아무런 불평이나 실증을 느끼지 못했다. 이를테면 파도를 뚫고 지나가는 큰 배나 작은 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남들이 미처 느껴보지 못하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등대를 사랑했다. 그는 바위에도 정을 쏟았다. 그리고 저녁 무렵이면 바위섬으로 모여드는 갈매기와도 친했다. 노인은 먹다 남은 밥찌꺼기를 을의 새들에게 던져주었다. 갈매기와 새들도 노인과 친해졌다. 노인이 먹이통을 들고 나오면 갈매기들은 을의 노인 곁으로 모여들었다. 그처럼 스칸빈스키 노인은 등대를 아끼고 바위섬을 사랑하며 갈매기를 아꼈다. 뿐만 아니라 바다를 그 누구보다 사랑했다. 비록 말을 건네줄 말동무가 없어도 그는 이처럼 자연과 더불어 충분히 그 속에서 그가 짓거릴 수 있는 모든 말을 할 수 있었고 할 수 있는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노인이 섬에서 육지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일요일에 두세 시간뿐이었다. 그때가 오면 그는 은제 단추가 달린 등대지기 유니폼을 갈아입고 가슴에 십자훈장을 달았다. 모처럼의 육지위출로 그가 교회당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모두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새로운 등대지기는 정말 훌륭한 노인이야. 그럴 때마다 노인은 몸을 으쓱하며 자랑스러운 듯이 그의 백발을 들어보이곤 했다. 그러나 노인은 예배가 끝나면 유럽의 소식을 알려고 신문 몇 장만을 사가지고 섬으로 곧장 돌아와 버렸다. 왜냐하면 육지가 싫어졌기 때문이다. 그가 신문을 사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이유 가운데서도 그의 고향인 폴란드의 소식을 아는 일이 제일 큰 것이었다. 비록 그가 나고 자란 고향 땅가는 수만리에 떨어져 있지만 늙고 외로운 마음속에서도 고향 생각만은 항상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섬에는 수주일에 한 번씩 연락선이 왔다. 연락선은 노인이 쓸 일용품과 물을 씻고 온다. 노인은 그때마다 연락선에 존슨이라는 사람과 곧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나다니기가 싫어져 나중에는 신문을 사러 육지로 나오지도 않았고 연락선이 오더라도 아예 등대에서 내려오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등대지기를 본 사람이 없고 스칸빈스키 노인은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노인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는 바로 섬에까지 날라다 준 음식이 없어지는 점과 등대 뿔이 밤마다 환하게 비치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노인은 확실히 세상일에 무관심해졌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향수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제 그는 고향 생각마저 단념해버렸다. 노인의 전 세계는 이처럼 작은 바위섬에서 시작하여 작은 섬에서 끝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섬을 떠나지 않을 생각으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잊고 살았다. 그는 등대의 망루에 앉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부드러운 눈빛으로 푸른 바다를 멀리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야말로 적적하고 외로운 환경 속에서 노인은 날이 갈수록 인간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를 차차 잃어가고 있었다. 어쩌면 그는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애어산 자연과 점점 깊이 동화되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마침내 그에게는 하늘도 물도 바위도 등대도 누런 모래톱도 바람을 아는 돛대도 갈매기도 파도도 모든 것이 자기와 하나로 합쳐진 신비스러운 공동 영혼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자신은 그 신비스러운 영혼 속에서 그 영혼과 더불어 살고 그 영혼과 더불어 자고 그 영혼과 더불어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처럼 스칸빈스키 노인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반사 상태 속에서 주위의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있었던 것이다. 2장 그러나 때로는 의식을 찾을 때가 있었다. 어느 날 식량을 실은 연락선이 바위섬을 다녀간 뒤 그것도 한두 시간이 지난 뒤에야 스칸빈스키 노인은 물건을 가지러 바닷가로 내려갔다. 그날 따라 운반된 짐꾸러미 속에는 색다른 꾸러미 하나가 놓여 있었다. 소포였다. 소포에는 미국 우표가 붙어 있었다. 겉봉에는 스칸빈스키씨 기아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다. 궁금하게 생각한 노인은 그 책 가운데 한 권을 펼쳐보다가 그만 자신도 모르게 책을 떨어뜨렸다. 그의 손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자기 자신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닌가 하고 착각할 정도였다. 왜냐하면 그 책은 바로 노인의 조국인 폴란드 책이었기 때문이었다. 아이고 고맙기도 하지. 헌데 누가 이 책을 보내주었을까 노인은 한참 동안 발신인의 정체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마침내 생각이 났다. 그가 바로 등대지기로 취직한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에 신문에서 미국 뉴욕에 폴란드 협회가 조직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었다. 노인은 부랴부랴 그가 단 월급의 절반을 그 협회의 우편으로 기부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빨리 생각해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바로 그 협회에서 노인에게 고맙다는 감사장과 함께 폴란드 책을 몇 권 보내준 것이었다. 분명히 책은 까닭이 있어 붙여온 것이었지만 노인은 한동안 그 까닭을 생각해내지 못했다. 그러나 무인 고도에서 받아본 조국의 책은 얼마나 기적같은 일인가. 노인은 눈을 지그시 감고 가만히 앉아있었다. 그러자 아득히 먼 곳에서 노인의 이름을 부르는 무척 그리운 목소리가 물결에 실려 들어왔다. 그러나 눈만 뜨면 그 소리는 산산히 부서질 것 같아서 노인은 그냥 눈을 감은 채 앉아있기만 했다. 소포는 그 노인 앞에서 반나절을 햇볕만 쪼이고 있었고 그 위에는 꾸러미가 풀려진 채 책이 놓여있었다. 노인은 다시 두 번째 집어들었다. 그의 심장은 몹시 뛰었다. 그 책은 바로 시집이었다. 저자는 조국 폴란드의 유명한 시인이었다. 전에도 그의 시를 읽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 후 노인은 스페인 전쟁에 참전하였고 그러고는 미국에 건너가 이고생 저고생 하느라고 한 사람의 폴란드인도 만나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폴란드 책은 구경도 하지 못하였다. 노인은 벅찬 감회와 더불어 흥분을 가누지 못한 채 시집을 펼쳐 읽었다. 그러자 노인에게도 그 고요한 섬에서 마치 무슨 엄숙한 일이 생기기라도 하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때는 마침 평화의 정막 속에 하루해가 저물어가는 석양 무렵이었다. 아스피누르 등대의 커다란 시계가 오후 다섯시를 쳤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두 서너 마리의 갈매기가 푸른 바다 위를 날고 있었다. 섬 기슬계에 부딪히던 파도도 잠시 숨을 돌리는 양 온 주위 만물이 지죽은 듯 고요한 순간이 왔다. 노인은 되도록 그 시를 이해하려는 듯 천천히 시를 소리 높여 읽기 시작했다. 오 그 옛날 그때 나의 사랑하는 고향 리스토바요 그대의 거룩한 모습 어찌 황금앤들 비할 수 있을 이제 붓을 들어 그대를 찬양하는 노래를 쓰노니 이 또한 그대의 그리운 마음 때문일세. 여기까지 읽어오던 스칸빈스키 노인은 문득 읽기를 멈추었다. 글자가 눈물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마치 가슴속에서 무엇인가가 산산이 부서져 목이 메이게 울음이 폭받치는 것만 같았다. 말을 잃은 노인은 한참 동안 눈시울을 닦다가 다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거룩한 여신이여 나의 거룩한 동포와 아름다운 내 조국 강산을 지켜 주소서 나 그대에게 마음 닿아여 바라노니 그 옛날 자비로운 어머니 품속에서 행복에 넘치던 눈짓으로 바라보던 어릴 적 그 옛날 시절로 나를 데려가 주소서 이제 그대의 기적으로 나를 그 영원한 고향 조국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노인은 흐느껴 울면서 모래사장에 엎드렸다. 치솟는 감정을 더 이상 견뎌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조국을 떠난 지 40년 사랑하는 조국의 말을 들어본 지도 그 얼마였던가 그런데 그토록 가슴에 사무치는 모국어가 제발로 스칸빈스키 노인을 찾아오지 않았는가 바로 그 모국어가 바다를 건너 무인 고도 속에 몸도 마음도 외로운 노인을 찾아온 것이었다. 정말 언제 대해도 반갑고 다정한 모국어였다. 노인은 마치 그 모국어가 무한한 조국의 사랑을 일깨워지는 것 같아 흐느끼고 울면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모국어에 용서를 빌었다. 시간은 흘러갔다. 노인은 모래사장에 엎드린 채 움직일 줄을 몰랐다. 바다 위를 날던 갈매기들도 노인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듯이 노인 곁으로 날아와 그 주위를 에어쌌다. 마침 때는 갈매기들에게 먹이를 줄 시간이었다. 한참 뒤 고개를 든 노인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영감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머뭇거리더니 육지에서 날라온 음식들을 모조리 갈매기들에게 뿌려주었다. 갈매기들은 울면서 노인 옆으로 모여들었다. 노인은 다시 시집을 손에 들고 수평선 넘어 바다 밑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다시 시를 읽기 시작했다. 자 이제는 나를 데려가주오 저 우거진 숲을 언덕으로 저 푸른 초장으로 고향 그리운 나의 영혼이 있는 곳으로 시집에 적힌 글자는 노을빛 속에 묻히고 말았다. 노인은 바위에 머리를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러자 그의 영혼은 오색 구름을 타고 그리운 고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숲이 보이고 맑은 시내가 보이고 고향의 옛 산과 들이 옛날 그대로 보였다. 모두들 그를 보고 나를 기억하시나요 하고 물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들도 산도 여기저기 다정하게 모여있는 마을도 모두 기억할 수 있었다. 밤이 왔다. 연휴 때 같으면 등대불이 비춰야 할 시간이었다. 그러나 스칸빈스키 노인은 지금 고향에 있는 중이었다. 그는 두 눈을 감은 채 고향 꿈을 꾸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가지 고향 생각이 어지럽게 떠올랐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만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일찍 부모를 여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을의 풍경만은 마치 어제 가본 듯이 선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아른거렸다. 창마다 불빛이 환해오는 집들 나지막한 산 물방앗간 밤새 울던 개구리 소리들 그는 언젠가 자기가 병사였을 때 고향에서 보초를 서던 일을 회상하였다. 그가 보초를 서던 때 바로 고향마을의 산 밑에 있던 주막이 눈에 띄었다. 그 주막에는 아직도 사람이 떠드는 소리와 노랫소리 첼로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허물며 들려왔다. 밤이 깊어갔다. 모든 집들의 창문에 불이 꺼지고 마을은 온통 밤 한계로 덮였다. 그 후 얼마나 지났을까. 마을에는 새벽 먼동이 트기 시작하고 집집마다 다구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 모든 풍경은 그야말로 폴란드가 아니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새벽이었다. 정말 아름다운 조국 그리고 사무친 조국 이었다. 스칸빈스키 노인이 이렇게 고향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갑자기 노인의 귓가에 이상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영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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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리세요. 왜 이러고 있어요? 노인이 깜짝 놀라 눈을 뜨니 자기 앞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연락선 승무원인 존슨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노인의 내리에서는 고향에 대한 꿈이 채 거치지 않고 있었다. 어디 편찮으신가요? 하고 존슨은 몹시 걱정하는 투로 물었다. 아닐세 아니야. 그런데 왜 아직까지 등대풀을 켜지 않았습니까? 지금 등대풀 때문에 야단이 났어요. 아니 뭐가 야단 났다는 겐가? 아 글쎄 지나가던 배가 지금 모래 언덕에 얹혔어요.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보나마나 영감님은 오늘로 파면 당하실 거예요. 어서 영사관으로 가보세요. 노인은 파면이란 말에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다. 등대에 불을 켜지 않은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다. 3일 뒤 스칸빈스키 노인은 뉴욕행 여객선에 몸을 싣고 있었다. 노인은 가엾게도 파면을 당한 것이다. 이제 그에게는 다시 방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노인은 요 며칠 사이에 전애 없이 몰라보게 수척해졌다. 앙상한 얼굴로 두 눈만이 움푹하게 파여 반짝이고 있을 뿐이다. 새로 시작하는 방랑의 길에서도 노인은 가슴에 모국어로 된 시집을 꼭 껴안고 있었다. 마치 큰 보물덩어리라도 아는 듯 혹시 빼앗기지 않을까 행여 잃어버리진 않을까 가슴 조이며 그 시집을 가슴에 힘껏 부듬께 안고 있었다. 모국어로 쓰여진 그 시집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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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